하나님의 종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저에게 허락한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우는 그리고 그 세운 교회에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희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렇게 담당하게 합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바로 이 디도서의 앞장인 그리고 디도서의 앞장인 디모데라는 인물이 있고 바로 디도라는 인물이 있지 디모델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웠고 이 디도가 사역하는 현장은 바로 오늘 복문 속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목회자로 그를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복문 속에 등장되어지고 있는 이 디도라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따로 흡수하고 믿는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함께 동행한 그래서 함께 족욕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에 동력자로 나갔던 인물인데 그 출신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인이었던 바로 이 디도를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보면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많은 유대교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와 목회자로 설 때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에 저들도 우리들처럼 저들도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끊임없는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고 베드로 전설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바로 그랬던 인물이 바로 여기 이 디도라는 인물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갈등의 내용이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스 2장 3절에 기록되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스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냐였으니 아멘 당시 정서 교회 정서에서는 이방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올 때에 당연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신실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진정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구원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레나 아니면 그들의 그 율법을 진정 따르고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고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스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냐였으니 아멘 할례받지 않는 목회자 구약의 절기를 강조하면서 절기에 행하여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반박하면서 세워진 디도 바로 헬라인으로서의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바로 디도를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기 그래대 교회에 그래대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유대인으로부터 유대파로부터 나온 거짓된 교사들의 주장과의 이런 갈등을 바른 진리의 성경과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을 그래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래대 교회를 온전히 말씀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사도바울은 디도라는 인물을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놓고 바로 AD 63년경에 편지로서 디도에게 목회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서의 전반적인 배경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는데요 10절 말씀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래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러분 이 그래대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불순종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말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면서 속이는 자가 바로 이 할래파 가운데 특히 많았습니다 할래파란 얘기는 할래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구약의 율법을 순종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할래파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 할래를 받아야 된다 율법과 구약의 전기를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들의 주장 앞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제가 찾아서 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전혀 그들의 주장이 그릇뛰어졌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배와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말로 마치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래가 할래가 아니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래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래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이게 할래를 통하여서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과 절기의 행위적인 문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직장 앞에 이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할래를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외식적인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너희들의 절기적인 그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래 진정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를 주라고 신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로 인하여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로 아멘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원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그레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할렉타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냐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11절 말씀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거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는 이 헬라파 할렉파들은 여러분 한결같이 과거의 그 할렉파들이나 오늘날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쫓다 보면 가정의 파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단에 빠진 아들이 그 이단에 빠진 아내가 그 이단에 빠진 딸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부부와의 관계가 찢어지고 더 이상 나를 찾지 말라 나는 당신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인터뷰까지도 하는 그런 이단에 빠진 젊은 친구들도 있는 것을 심층 보도로 매스컴들은 추적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단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모금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은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따라가는 순종의 삶 이것이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이 할렉파 유대인들은 그릇된 말들로 저들을 현혹하며 저들을 이끌려고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내신 그 속내면을 지적하기를 어떻게 지적하기를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름뱅이라 하니 아멘 이것은 이 그레데의 교회 즉 기도가 신화하고 있는 이 지역 그 그레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이 디도가 사역하는 이 디도가 사역하는 그레데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이디는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탐욕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끝없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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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거짓말로 자신과의 만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존재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권력을 끝없이 쟁탈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로남불 가운데 그런 내로남불도 없을 정도로 끝도 없는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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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로 행하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그런 정서 오늘날 너무나 이 시대에 팽배한 이 사회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과거의 이 그래대인들의 특징이었고 그래대인들의 특징이 오늘날 이 사회 속에 팽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를 위해서 바로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그래대인들에게도 전했고 그 그래대인들 가운데서도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이 믿음의 확고한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또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사탄 마귀는 이 교회를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으로는 그대인 그래대인들의 이 특성을 소유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 바오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됐는데 그 교회 공동체마저도 이렇게 흔들기 위하여서 바로 어둠의 세력들은 할레파 유대인들 가운데 넘어온 이 할레파 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존묵게 하려고 끝없이 공격하고 있게 해 사도 바오른 감옥에서 디도에게 이런 서신을 디도서라는 목해 서신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그래대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장로를 세울 것이다 장로의 자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5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또 시작 이 증언이 장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지지라 이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교회 내에 그릇된 자들 그릇된 사상 그릇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책망할 의무가 있어요 목해자는 그릇된 믿음의 길에 가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할 고난을 의무를 하나님으로도 구요 받았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책망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있거든 삐죽삐죽 입술을 삐죽이고 여러분 그것은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까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잘못된 신앙의 길에 서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목해자들을 통하여서 우지질하게 책망하라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도 교사가 제자들에게 책망하지 못하게 하고 어느덧 이 어둠의 새록들이 고륵한 교회 공동체 분위기 속에서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릇된 믿음의 자개 그릇된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분 책망이 없는 것은 사생자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책망이 있다는 것은 그 자녀를 바르게 울겁게 사회에 존경한 자로 그의 삶이 복된 자로 가기 위하여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아끼지 않는 것 꾸짖는 것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교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 혹여라도 말씀을 통하여 내게 책망으로 다가오지며 꾸짖어지는 것이 있거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상해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것도 따라합시다 꿀꺽 꿀꺽 아멘으로 받으셨어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돌이킬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칭천받는 믿음 말씀의 말씀에 금화여서 자라는 믿음 예수 그리스의 장소가 불량의 자리까지 이르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칭천받이 구짓는 이후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을 주목하고 13절 있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어미 꾸주리라 이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메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자녀의 미래를 축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구짓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미래가 이 나라 민족 각계가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요청되어지는 시점에 바른 인격 바른 지식 바른 지혜를 소유하여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스승 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구짓는 거예요 한 개인의 인격 이라는 미명하에 이 놀라운 이 축복되어지고 이 세워지고 이 끝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거룩한 행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입구 지전도 책망 떠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해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제 속에서 다가오는 우주짐과 생망이 여러분 꿇고 꿇떡 악의 대로 받으셨으면 여러분 성장한 그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정서가 바로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꾸짖는 것은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여 온전한 견고한 반석에 서서 흔들림 없이 허탄한 이야기 속에 진리를 대받아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시작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지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성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 이 이야기는 음식으로 인하여 사람을 종지하고 판단하고 피하냐 거리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 너희들에게 석포한 이유 즉 너희들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너희들의 내면이 깨끗하면 나오는 것 즉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륵하니 너희도 고륵하니 아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특징 이 헬라파인들의 특징 바로 외식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러한 경건 사람에게 보이려는 믿음생활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룹된 주장으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란 디도를 통하면서 이 그룹의 교인들을 향해서 또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목해자든 성도든 평신도든 직분의 사람들이든 모두가 한결같은 인생의 목적이오 구원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해자인데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증거할 때 제1위차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게 선포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해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내 내면에 내 양심에 하나님께서 찌르고 성령의 검으로 찌르고 대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다듬고 내가 이렇게 살봐서는 안되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지 라고 갈등하면서 그 말씀을 담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해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해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할 때 너나 자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아 그래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도 나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책망적인 말씀 꾸지지지는 말씀 앞에 나 또한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야 되지 믿음의 이 신신한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야지 라는 다짐 속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하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조 함께 시작 그대의 하나님을 신하라 행위로는 분이라니 다짐한 자여 복중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그릇된 자기의 사욕을 채우며 그릇된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다가가는 그러한 종교 시도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 향하여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금괄 여러분의 신앙 생활 시키 마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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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